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피자리에 왔어요 아이들하고 체험을 해주고 싶어서 오늘은 사람이 어디 가고 싶어서 뭐하고 싶어요? 초콜렛 초콜렛 만들어볼까요? 아이들이 경험을 해볼 수 있게 오늘 기회가 와서 많이 즐겨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볼까요? 네 갑시다 갑시다 오늘 처음 와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배를 해왔는데 하늘아 이쪽으로 와 여기 하늘아 해주세요 하늘이 팔찌 쓰겠는데? 하늘이 팔찌 쓰겠는데? 그런 게 없잖아 사랑이 사랑이 하늘아 이거 봐 아이언맨 팔찌 같아 멋있는 뜰 외국 수표처럼 생겨 체크 이게 돈이래 얘들아 이게 돈이래 너네가 오늘 이걸로 돈도 쓰고 돈도 벌고 하는 거래 여기서 쓸 수 있는 돈이래 봐보자 신기하지? 신기하지? 이쁘게 얘들아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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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오우 하늘이 부위 자랐어 오우 잘하는데 오우 잘했어 차량아 이리 와봐봐 여기 너만 아는 거 있지 않아? 봐봐 여기서 아는 거 있나 잘 봐봐 이거 어디서 많이 복지 않았어? 아이스크림 맞아 아이스크림 이거 하늘이 부위 자랐어 응 수영총 어 맞아 이 마트 햄버거 오우 이건 햄버거 맞아 잘하네 잘하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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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첫번째라서 잘 몰라서 이렇게 준비해왔어요 어디에 들를지 이렇게 좀 뽑아봤는데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늘이가 아직 어려서 좀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만드는 거 위주로 빨리 가고 싶어 가볼까요? 뭐부터 가볼까요? 사랑아 그러면 우리 초콜릿 만드는 거 먼저 가볼까? 응 우와 진짜 여기 무슨 공항 들어가는 거 같아 우와 예쁘다 사랑아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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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많이 봤지? 오늘 평일인데도 사람이 많다 자 일로 와보세요 아 여깄다 여기 손 줄여야지 사실은 잘 가고 아 여깄다 하늘아 이거 줘봐 저기 안에서 초콜릿 만드는 거 왜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너네 이러면 어떻게 해 아 저 초콜릿 만드는 거야 또 몰라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어떤 거 하고 싶어, 자랑아? 다른 데 좀 돌다 올게요. 이리 와봐, 그럼! 다른 데 가보자! 오늘도 이제 쉽지 않을 듯하다.. 어! 오늘 소리 들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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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우리 음료수 공장 먼저 가볼까? 응뇨수는 어때? 응뇨수는 어때? 은사랑 여기는 저렇게 응뇨까지 할 수 있어 너네는 어차피 못해 구경만해 알았지? 이거 못해 너는 애기라서 이거 하고 싶어? 하늘은 차에 가야지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와 봐봐 소동차 우와 멋있다 봐봐 형아들 언니들 이렇게 하잖아 가보자 로봇 한 번 가볼래? 로봇 한 번 가볼래? 아니야? 이거 여기 오늘 하는 거래 여기 다 세포 할 수 있다 여기 다 세포 할 수 있다 여기 다 세포 어떻게 기다리는 거지? 시간이 없네 문을 닫은 건가? 은사랑 여러분 하기에 낯설어? 처음이라서 은사랑이가 처음 하는 거를 많이 두려워해서 이런데를 많이 와봐야 될까봐요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하늘이가 먼저 하는 거 보고 응? 하늘이가 먼저 하면 할 수 있겠어? 그래도 못하겠어? 하늘이는 지금 소방서 체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랑이 적응 좀 시키려고 돌아다니는 중인데 아직 혼자 체험하는 게 많이 낯선가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 엄마랑 맨날 올까? 불러보자 그러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 위에 아까 네일아트도 있었어 사랑 네일아트 여기 롯데리아도 있고 미니마을에 온 거 같아 여기 병원도 있어 사랑아 여기 병원이야 이건 별로 안 해보고 싶어? 너 집에서 병원놀이 많이 하잖아 그래도 이건 싫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보면서 익숙해지라고 봐봐 사랑아 어떻게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냥 보기만 해 오늘은 처음이니까 보는 걸로도 만족하자 이거 사랑이 되게 좋아하는 초콜릿이잖아 그치 알지? 엄마도 좋아하고 사랑이도 좋아하는 초콜릿 그치 알지? 하늘 까꿍 까꿍 안녕 옳지? 선생님이랑 와 대기 용감해 여기 있을게 대기용감해 대기용감해 그 차에 대기중인 직원님 없을 뿐으로 체험식을 안고 쓰시는게 말씀해주세요 괜찮으니? 아이고 너무 예쁘다 어때 차? 우와 멋지다 차 멋있지? 저쪽 뒤로 가보자 뒤로 가보자 여기 탈거야 하늘이가 하늘이가 이따가 탈거지? 응 좀 기다려야 돼 친구들이 다 내려와야지 탈 수 있대 여기 있을거야 하늘아 헬멧만 쓰고 와 헬멧만 쓰고 와 하늘아 이리와 우와 이제 타나보다 기다렸다가 아빠는 나뭇을 탈게 하늘아 하늘이 먼저 타 아빠 가세요 그럼 넌 못 타 아 아까 옆에 있어 이리와 나 이산가족도 아니고 따라갈게 따라갈게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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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첫번째 공장 잘한다 옛날에 잘한다 옛날에 잘한다 옛날에 정말 옛날에 여러분들 여러분이 영웅입니다 축하합니다 킹재리아 시민 여러분들 많은 박수님들입니다 우와 잘했어 어땠어 재밌었지 그러니까 왜 울었어 재밌었지 유난해 잘했어 우와 되게 멋있어 하늘아 이렇게 충성하는거래 이렇게 충성 충성해봐 하늘아 여기 보고 충성 그렇지 정찬아저씨도 하고싶어 이제 그럼 이제 안올거야? 안올 수 있어 잘했어 공감했어 진짜 시스테 엄마한테 따라갔어 엄마한테 따라갔어 오 시스테 오 시스테 엄마 여긴다 엄마 여긴다 이제 용기가 났어 우와 멋있다 빠이빠이 대박 자 우리 아직 일어나시면 안됩니다 대현이 여러분들 맞힐수도 있어요 멋있다 자 잠깐만 자 대현이 여러분들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대현이 여러분들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와 옳지 하늘에 가서 옷 벗고 오는거야 여기 가서 벗고 오는거야 오 이제 혼자 잘 들어가 겨우겨우 하나 끝냈다 하나 이제 힘들어서 못 날겠다 돈 내고 우리 양치만 하면 돼 우리 이거 한번만 해볼까 동기대상 야 멋있다 너무 멋있다 모자 더워 하느라? 더워? 왜 이렇게 지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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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아 하늘 옆에 앉아봐 너 너무너무 예뻐 거기서 어디서 있어 아구아구 아니야 그렇게 땡기면 안되지 사랑 누나가 예뻐서 그런거야 은하는 엄마 초콜렛 좀 만들어줘 알았지? 앞이 안보이잖아 어딨지 은하는? 은하는 어딨지? 멍렛 우리 아너리 들어갑시다 아너리 들어갑시다 아너리 들어가도 놀야 될거에요 우리 아너리 그래도 동생 챙기네 동생 챙기네 동생 챙기는 윤사랑 소름케 잘하는걸 경청중. 그래도 설명 잘 듣고있어. 우리 하늘이 한 시간 동안 겨우 설득해서 하나만 하자고 들어간 건데 저렇게 잘 할 거면서 저렇게 잘 할 거면서 우리 하늘이도 하고 싶은데 아직 어려서 혼자 못해. 선생님이 아니죠. 우리 하늘이는 초콜릿이 없네. 하늘이 어린 분들. 우리 전화 안 주나요. 너무 어려서 우리 애들이 제일 어린 거 같네. 자기가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선생님들이 불안해서 애들한테 안 맡겨. 사고칠까봐. 우리 아저씨. 너무 잘한다. 응? 나는 잘한다. 이거 왜 이렇게 먹었지. 진짜 잘 모르겠는데. 소콜라 만들었지? 어땠어? 재밌었지? 소콜라 만들었지? 어땠어? 소콜라 만들었지? 오늘 어땠어? 우리 또 사랑이 용기내서 하나에다가 재밌었지? 우리 사랑이가 오늘 용기내서 하나만 해내서 우리는 오늘 또 가고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와보기로 그럴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겠지? 오케이? 안녕 해줄까? 안녕! 친구들 Timothy もaru